안녕하세요 자동차 파워 유튜버를 꿈꾸는 커피앵카입니다 지금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집 주차장에 저기 페라리가 주차되어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유튜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잠깐 1분 정도 보고 저는 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이 보이면 안 돼서 번호판이 보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옆라인은 진짜 이쁩니다 베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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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흑 패럴리 동호회에서 꼭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안쪽도 보이려나? 멋있습니다 245에 35 지연 지연 20